10편 86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짓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짓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짓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우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성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홀에서 건지셨음이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부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극휼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